자 여러분 TRS 학습법 훈련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세트 1분 리마인드, 두 번째 세트 30초 리마인드, 세 번째는 말하지 않고 15초 동안 눈을 감고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이것까지 꼭 해주세요. 눈을 감고 한 점에 집중해서 쫙 떠올리는 연습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B구청장은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발 제한구역 내 허가는 예외적 승인이죠. 주유소 한 개를 추가로 설치한대요. 설치 변경고시를 합니다. 자 갑은 선정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의도 선정신청했다. 신청이 복수면 갑과 을은 경원관계겠죠. 한 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갑의 신청서에 생업이하여 3년 기간 내 개발 제한구역 내 거주 사실을 기재했는데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증명령 내려야죠. B구청장 간 모집 공고사항, 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선정, 거부처분이 나옵니다. 의뢰에게 선정처분을 해줬어요. 즉 의뢰에게는 인용처분. 가회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나오죠. 자 불선정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고 구청장 간 본안전항변, 소송요건에 관한 항변을 본안전항변이라고 부르죠. 가회에 대한 불선정처분, 즉 가회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의뢰 선정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으로 판례에 따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소액이 없다? 이건 틀립니다. 왜요? 기속력에 의한 재심사무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에는 기속력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다음, 갑은비구청장 불선정처분함에 있어 미리 사전통지, 즉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물어보고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는데, 이런 경우 절충설에 따를 때는 또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신청식 구비서류 밀비에 대해서 보안요구 없이 불선정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이건 이제 나중에 조문을 봐야 되겠지만 민원사법처리법 22조에 관한 논의인데 간단한 시정조치가 가능할 때는 보안요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한 보안요구 없이 곧바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게 질문이 다가 아니죠. 두 번, 세 번째 비의 을에게 주유소 건축허가가 임박했다. 갑은 비를 피우고 건축허가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금지네요. 허용될 수 있는가? 없다. 을이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하고 비는 인근준비인 병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 거부를 하는데 민원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법정 거부 사연이 아니라고 했죠. 을은 위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다.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되고 여기도 틀렸죠. 위 건축허가는 개발 제한구역 내 허가니까 예의적 승인? 예의 승은 재량이죠.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틀렸어요. 관광법령의 제한사회 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 재량행위니까 거부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1분 리마인드 들어갑니다. 1분 리마인드. 자, 첫 번째 질문 소액이 없다는 주장 협의의 소액 관련해서 경언자 소송 외에 경언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소액이 있느냐 판례에 따르면 기판력에 의해서는 그런 이익이 없지만 기속력의 재심삼에 의해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어요. 직관 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을 발령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소액이 있다. 다음 거부처분이 사정통지 대상성이 되느냐 판례에 따르면 부정 절충설에 따르면 갱신, 연장, 거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보안유기 없이 곧바로 처분한 것은 이거는 민원사무처리법 위반으로 유법하다. 다음 예방적 금지의 소동 그리고 현상유지의 가처분 판례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는 견해 이해하면 보충성 원칙이 중요하죠. 보충성 원칙 그리고 사건 성수성이 인정돼야 된다. 네 번째는 민원 이유로 허가 거부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건축 과거는 개발장군의 허가로 예적 승인 재량이므로 기속이라는 주장 이유 없다. 그리고 이유로 관계병령 제한사의 이해를 들어서 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리죠. 재량이라면 중대한 고위적 상향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 자 1분 리마인드입니다. 끝나고 나면 목차를 체크해야죠. 소익. 특히 후문에 회복되는 법률상의 의미는 간단히 씁니다. 소익이 없는 경우 소원 사실을 써요. 써줘야 되겠고 사안 같은 경우는 부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느냐 그게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보다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투는 게 부다 실효적이냐 부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다면 소익이 없다 갈 수가 있어요.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냐 여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판례로 꼭 써줘야 됩니다. 경언자 소송에서 소익. 이 부분을 꼭 써줘야 돼요. 경언자 관계에서 소익. 경언관계인지 이 목차를 놓쳤다면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세요. 협의 수익이 없는 경우는 관용구처럼 쓰고 이게 최근에 뜨고 있는 증점이라고 했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수익이 있느냐 이것 정도를 체크를 잘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설문의에서는 거부처분이 사전통제 대상이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보안요금 위반 여부 민원상원처리법 22조에 있죠. 다음 예방적 부자기 현상류의 가처분 인용요건 사건 성숙성 보충성 특히 보충성에 문제가 되죠. 법정 항구소송과 집행전자로 권리구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체크된 것만 여기는 예외적 승인인지 맞다. 그리고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라는 것까지 써주고 질문 형태 씁니다. 법정 사유, 이해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느냐 법적 성질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다. 재량이기 때문에 법정 사유, 이해사유 즉 중대한 공익적 사정으로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놓친데만 체크해 주세요. 소액이 없는 경우 경원자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투는 것이 보다 효율적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인지 이 부분은 놓쳤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체크를 해줘야겠죠. 경원관계에 이런 목차를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특히 한계 허가만 가능한데 복수 신청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세요.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경우 뭐가 있다? 기속료에 있다는 재심사용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인용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발령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다른 말로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이 있다는 걸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여기에 맞게 3포속 들어갑니다. 포속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판례에 맞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놓친 것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이건 워낙 많이 나온 쟁점이죠. 의의정도 써주고 곧바로 쟁점이름으로 돌아갔어요. 학생이 판례에 간단히 섰습니다. 본인이 놓친 것만 체크하세요. 타당하지 않다. 신규 신청이므로 보안 노력이 가능했다면 다른 결론도 낼 수는 있는데 일단 판례했다는 결론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보안요금은 이건 브리타로 검토해도 되겠네요. 세 번째는 예방적 부작용 이건 논의할 게 거의 없어요. 특히 요건에서 몰랐다면 보충성과 상황성수성 두 단어 정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예적 승인인지 특히 예적 승인은 조문 포섭을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문 놓치면 안 됩니다. 조문이 주어지면 여기처럼 조문을 꼭 포섭해야 돼요. 원칙적 금지라는 단어 아주 중요하죠. 예적 허가 예적 승인의 법적 성질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의 독자적 판단거리 필요함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이것도 꼭 체크해 줍니다. 이 정도 TRS 훈련인데 30초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30초 리마인드 30초 리마인드 투스텝 들어가는 거예요. 자 봅니다. 첫 번째 경언자 소송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소위 기속력에 의한 재심사 의무 있다. 거부처분 사전통제 판례에 따른 부정 보안유구 민원사무처리법 22조에 있다. 따라서 위법하다. 다음 예방적 부작위 소송 판례에 따르면 부정 네 번째 예수는 예의적 승인인제 예의적 승인 재량 따라서 기속력의 주장 타당하지 않다. 건축기업에 해야 된다. 타당하지 않다.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타당하지 않다. 끝. 그럼 30조 나오는 거죠. 15초는 말하지 않아야 돼요. 15초는요. 경언자 거부처분 소위 기속력 재심사 의무 있다. 거부처분 사전통제 S 그리고 보안유구 의무 있다. 안했으면 위법 그리고 예방적 금융의 부정 현상유지 부정 민원의 예의적 승인 재량 따라서 타당하지 않다. 이거를 말하지 않고 15초 동안 쫙 떠올리는 겁니다. 눈을 감고 그리고 나서 항상 목차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놓친 것은 다른 색깔로 체크하는 겁니다. 이 TRS 훈련 꼭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